Enter the picture.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등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 picture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상황에 등장해서 뭔가에 관여하다. 뭔가에 관여하다. 우리말을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Enter the picture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BC만 있는 그림 속에 D라는 존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관여하는 겁니다. 두번째 고려되거나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되다. 1번과 2번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ABC만 있는 그림 속에서 D가 들어간다면 그 D는 고려되거나 다루어질 사항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Enter the picture. 그림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Enter the equatio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Enter the equation. Equation은 방정식이죠. 방정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company went through many drastic changes. 그 회사는 많은 급격한 변화를 거쳤습니다. After its new owner entered the picture. 새 사주가 그림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등장함에 따라 새 사주가 관여함에 따라 Money didn't enter the equation. 물론 Enter the picture도 마찬가지고요. 돈은 방정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When he offered to help. 그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요. 그가 돈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Money didn't enter the equation. Money didn't enter the picture. When he offered to help.